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우원을 가거나 그렇지 않은 철학관이나 이런 나의 사주명리를 보러 가면 당신은 나무의 기운이 많습니다 불의 기운이 많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나무로 표현을 하나 왜 물로 표현을 하나 나의 외형으로 보고 판단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목의 기운과 즉 나무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사람들은 사람을 자연계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뭘로 나눴냐면요 음과 이렇게 양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음은 고요히 있는 것 양은 이게 동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식물과 동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식물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람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긴 하죠 그렇지만 자리를 이동하지는 않죠 그래서 음적인 거라고 보고요 양은 동적인 거라고 보았습니다 사람 가만히 아니죠 동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다가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적이다 이렇게 음과 양으로 모든 것들을 사람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걸로는 너무 제한적이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오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즉 다섯 가지의 어떤 기호를 통해서 이 안에 모두 소속을 시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무의 기운이 있는 것 뭔가 발산하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무의 기운으로 뭔가 위로 타오르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화해의 기운으로 뭔가 조화시켜주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토에 소속을 시키고 뭔가 수렴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금해 그리고 뭔가 자유시켜주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수해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여기에 모든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대입을 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행으로 이렇게 보면요 목에 해당되는 것은 동쪽 방향 그리고 청색, 푸른색 그리고 어진 인자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의 성질은 뭔가 생성하는 것들 그리고 숫자로는 3, 8에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동쪽 방향이 좋고요 그리고 푸른색이 좋고요 어진 마음을 갖는 것들이 좋고 뭔가 생성하는 기운을 가진 것들이 좋고 그리고 이 3, 8이라는 숫자를 내가 많이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목이 부족이다 라고 하면 동쪽 방향에 머리를 두고 자고 그리고 옷은 청색을 입고 그리고 마음은 늘 어질게 쓰고 그리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뭔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내 휴대폰에도 숫자를 3과 8 그리고 집에도 무슨 숫자를 3, 8로 써두는 게 좋겠죠 번호를 따려면 3, 8의 수를 갖게 되면 내가 목의 기운을 더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화해의 일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하면 남쪽 방향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고요 붉은색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고 그리고 A가 늘 있어요 화일주들이 보통 A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이나 분열하는 그 성향이 많고 그래서 늘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변화를 자꾸 추구하는 것들이 이 화일주입니다 그리고 화해의 기운은 2하고 7에 해당이 된다 토는 중앙, 방위로는 중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황새 그래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노란색의 옷을 입거나 그리고 신임을 많이 갖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조화를 시키는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숫자로는 5와 10을 또 좋아하게 되고 5와 10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또 금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이 서방향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흰색에 관련된 것들을 좋아하고 또 의리를 중요시하면 수렴 결실 뭔가 일에 대한 결실 같은 거 뭐 일을 시작하면 마지막을 꼭 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 금일주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 9를 숫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4, 9에 관련된 금일주가 금기운이 부족이다 라고 하면 뭐 내 주변에 숫자를 4, 9에 관련된 숫자를 많이 쓰는 게 좋겠죠 내가 수일주가 부족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북쪽 방향에 뭔가를 두는 게 좋고 머리를 두거나 온몸을 북쪽에서 뭔가 일을 행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서울로 보면 강남보다는 강북에서 하는 게 좋겠죠 수기운이 뭔가 부족이다 하면 그리고 검정색 옷을 입는 게 좋고 지혜를 많이 갖는 게 좋고 지혜를 많이 가지려면 뭘 해야 되죠? 꼭 책을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수기운이 많으면 좀 더 정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많이 갖기 위해서 책을 많이 보고 휴식이나 응집을 좋아한다 그래서 뭔가 편안하게 있는 것을 수기운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하고 1번과 6 숫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가면요 우리 몸에서는 5장 6부가 있죠 그래서 간 5장에는 간은 목에 해당이 되고요 내가 목기운이 약하다라고 하면 간기능이 허약하다 담기능이 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화기운이 부족이다 라고 하면 심장이나 소장, 심포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토기운이 부족이다 라고 하면 비와 위장의 기운이 허약하다 금기운이 부족하다면 폐대장 그리고 수기운이 부족하다면 신방광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목일주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아 간담의 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화일주에 태어났다 심소장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물론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화가 부족일 수도 있고 더 강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심장과 소장, 심포에 관련된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장부에 질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토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비장과 위장, 금기운은 폐대장, 신기운은 신방광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목은 눈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병이 난다라고 하면 한내악에서는 간을 치료해요 목에 관련된 간을 치료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혀는 심장이에요 그래서 혀에 자꾸 염증이 난다 그러면 아 심장에 열이 많구나 심장에 열을 떨어뜨려줘야겠다 입안에 염증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것은 비의 열이다 그래서 비장에 열을 떨어뜨려주고 코에 비염이다라고 하면 폐기능에 관련돼서 좀 조절을 해주고 청력에 문제가 있거나 이명이 들린다면 신장에 관련돼서 관리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주일을 태어난 사람은 이게 귀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기 쉽다라는 거죠 또 이제 우리 목 윗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렇게 5관으로 해서 이 5행의 장부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신체에 관련돼서도 간은 근을 관리를 하고 화는 심장에 관련된 이런 혈관과 맥관을 관리를 하고 비장은 살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폐에 관련된 금기운은 우리 몸의 피부에 있는 털을 관리를 하고 이 뼈는요 콩팥에 관련된 이 수가 관리를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수요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뼈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쉽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일주에 해당되는 동물들은 들짐승 자연에 움직이는 거 화에 해당되는 것은 날아다니는 거 사람은 이렇게 중앙으로 봐요 그리고 금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 딱딱한 거 있죠 그래서 나는 금기운이 부족이다라고 하면 새우 같은 거 좋겠죠 새우나 소라나 이런 것들 전복이나 수에 관련된 것들은 어류예요 그래서 나는 물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류 같은 것들을 좋아하겠죠 그리고 또 어류 어떤 질환이 나면 어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동물로서는 양은 목에 해당이 되고 말은 화에 해당이 되고 토는 소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금은 닭이나 개에 해당이 되고 수는 돼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화의 기운이 나는 부족이다 말국이 많이 먹으면 좋겠네요 근데 너무 비싸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행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옛사람들은 이런 오행에 맞춰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어떤 기운이 있는데 하늘의 기운은 이 십천간으로 표현을 했고요 땅의 기운은 십비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십천간은 이렇게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10가지를 만들었고요 십비지지는 땅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것은 동물에 맞춰서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수레 그래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걸로 12가지로 이 땅의 기운을 대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쭉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쭉 짝을 맞추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짝이 안 맞네요 그러면 이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갑, 갑, 을로 그러면 갑술, 을해 이러면서 쭉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게 60번이 돼야지 이제 제자리에 오는 거죠 그래서 60, 60갑자라는 갑자라는 이런 이제 순행의 어떤 흐름도 생기죠 60갑자로 표현이 또 대변이 되죠 여러분이 내가 지금 목체질인지 화체질인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이 뭐 목체질 같으면은 갑을 날에 태어났을 거고 화체질 같으면은 병정 날에 태어났을 거고 토체질은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태어났을 텐데 이것을 일일이 뽑으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경자년 경자년, 경자년에 5월에 16일에 시간 그러면 경자년, 올해가 경자년이죠 그러면 연을 먼저 오른쪽에 써요 경자, 그리고 월은 신사, 일은 기미, 신은 계유 그래서 여기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연주를 중요시여기였지만 지금은 일주를 중요시여기고요 내가 무슨 체질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 일주에서 나옵니다 일주에서 그래서 이 일주를 보려면 그냥 우리가 만세력 가지고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기에는 조금 너무 힘이 드실 거고 이미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보면 원광 만세력, 하늘도마뱀 또 여러 가지 사주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거기서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이런 연월일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월 16일에 오후 6시에 태어난 아이는 기미일주 기미 음토에 관련된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토기운이 토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그래서 토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 어떠냐 비위장의 기능을 기운을 좀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난 아이고 문제가 나면 어 입이나 뭐 이런 살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날 수 있으며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어 신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람과의 조화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또 이렇게 노란색에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 정도로 해보면 1번은 여러분들이 목체질인지 화체질인지 토체질인지 금체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체질은 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시구요 그리고 이 모카 토금수에 관련된 그것은 방위로는 어떤 방이고 색깔로는 어떤 색깔이고 성격이나 성질이나 요런 것들을 조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Loreaux 눈빛